자 이제 왜 재무보고 나왔는지 알겠죠 옛날에는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 재무제표만 말했었는데 이 재무제표는 양적인 정본데 질적인 정보들을 포함하자 그래서 재무보고라는 개념으로 현대회가 채택했다고 했죠 옛날에는 재무회계 개념체계였는데 지금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라고 합니다 왜 개념체계 이론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 개념체계는 회계를 만들기 위한 이론체계를 말하는데 현대회계는 경영학의 한 분야에 들어오면서 연역적인 방법을 주로 쓰기 때문에 개념체계를 이론체계라고 만들어 놓고 회계기준을 만들기 위한 이론이나 명제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이건 기준이에요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이 아니에요 회계를 만들기 위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회계가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이 말은 개념체계는 이론체계이다 이 말인데 이거 맞는 문장으로 나오면 안 틀릴 거죠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회계가 필요한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이 말은 이론체계다 그 말이잖아요 그냥 맞는 문장으로 나왔고 세무사 시험에만 나온 적 있다고요 이따 미추척고 줄 건데 그 문장은 틀리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목차가 있는데 개념체계의 목적과 위상이라고 돼 있어요 옛날에는 이 개념체계가 어떠어떠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정했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섯 사람이었어 시험에 나올 만 했죠 오지선다니까 근데 이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2010년도에 있었는데 2012년도에 한 번 개정되고요 2019년도 12월 4일날 한 번 개정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해커스의 오기로 결정해서 책을 쓰고 있는데 이미 과거 기준으로 책을 다 썼더니 출간 직전에 또 개정이 돼가지고 내가 이걸 다시 개정했거든요 근데 좀 내용이 옛날 거에 비해서 조금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옛날 거에 비해서 어려워졌지만 과거랑 기출 포인트가 똑같아 그래서 그냥 과거 기출 문제에 나왔던 것만 준비하시면 돼 지금은 뭐 이것저것 다 가르칠 거야 저 믿어요 알겠죠? 그 이유는 이제 조금 조금 강의하면서 설명할게 그래서 2020년도에는 안 나왔어요 개정되자마자 바로 내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한 문제 나왔고 제가 표시해둔 3번 별표 쳐준 거에서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왔어 저 믿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3명이었거든요 3명이 누구였냐면 우리는 회계는 재무제표 공시하는 거라며 그럼 어떤 이 재무제표와 둘러싼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이 개념체계를 제정하였다 그게 목적이야 제일 처음에 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재무제표 작성자 기준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누가 그랬죠? 회계팀 담당자예요? 경영자예요? 우리는? 이 바닥에서는? 경영자 최종 사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무제표 작성자가 재무제표를 만들 때 만약에 기준에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회계원치를 제정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 이론체계를 가지고 경영자가 회계원칙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보시면 회계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자가 재무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실무에서는 다 지금 만들어놨어 개발하는 거 없고 그래서 이게 목적이라고 돼 있고 두 번째 누가 필요하죠? 주주나 채권자 그래서 옛날에는 주주와 채권자를 나눴는데 지금은 모든 이해관계자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재무정보 보는 거죠? 지분 상품의 매수, 보유, 매도 결정하기 위해서 원리금을 상환받을 시 알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걸 회계원칙을 만약에 써놨는데 그 회계원칙과 다른 얘기들이 있으면 이 개념체계를 가지고 그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개념체계를 만들어놨습니다 두 번째 이 재무제표는 수준내되고 객관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으로 만든다고 했죠? 그러면 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제정하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죠? 한국회계기준원 이 정도는 여러분도 알아야 돼 가끔씩 진짜로 안 읽히는 문장 한 문장이 있어가지고 다운받고 싶으면 한국회계기준원에 가면 KIFRS 그래서 한글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거 되게 많이 갖고 다니는데 그거 뭐죠? 나는 기기장애인이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막 쓰는 그렇지 아이패드 뭐 그런 거 갤럭시 뭐 이런 거 갤럭시고 그런 걸로 PDF로 다운받아가지고 좀 읽어보고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회계기준원인데 회계기준 미연회라고 하겠죠? 이거 국제회계기준이니까 그러면 회계기준을 만들 때 주로 연역적인 방법을 쓰기 때문에 회계기준을 만들 때 재개정할 때 이론체계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재문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만들어놨습니다 됐죠? 그래서 박스가 하나 있는데요 박스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어 그냥 동그라미만 쳐봐 한국회계기준원 주로 연역적인 방법을 쓴다 그래서 이론이나 명제에 따라서 회계기준을 만들어야겠죠? 뭐 할 때? 재개정할 때 재개정은 내가 동그라미 쳐놓고 이거 동그라미 이거 동그라미 그때 재문보고를 위한 이론체계 참조한다 그 다음에 회계기준이 없을 때 재무제표 작성자 재무제표 작성자 동그라미 회계원칙이 없으니까 이거 보고 개발하라는 거죠? 개발 동그라미 자 모든 이해관계자 동그라미 정보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되어있죠? 해석 이해 동그라미 이제 이 문장 읽히죠? 그쵸? 여기서 주어가 무슨 일을 하는지만 가지고 혹시 몰라서 쳐놓은 거야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바로 위에 그 지금 박스에 바로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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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재문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재무보고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이 말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재문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연역적인 방법에서 쓰는 이론체계이다 그래서 맞는 문장으로 세무사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냥 기억해두시면 돼 그리고 다음 주에 뵙게르다